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상황들은요 귀신이 보인다면 라는 상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잠시만요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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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스파이 액션 오늘은 즐거운 펜션으로 놀러가는 날 오늘 내 친구 꼬뇨랑 그리고 마시랑 오늘 펜션으로 놀러가기로 했다 하하하하 다 좋아 친구들아 오늘 정말 즐거운 여행이 될 것 같아 여행이였어? 오늘 어 자 빨리 오라고 우리가 오늘 한 1박 2일로 묵을 펜션이야 우후우 와 좋은데 예약을 해놨지 맑은 공기 그렇게 좋은 짐은 아니어도 공기가 좋잖아 공기가 마셔봐 와 공기가 좋잖아 얼마나 좋네 자연이 주는 유일한 마약이라고 할까 일단은 우리가 좀 놀아 가만히 짐 좀 풀자 우리 나 여기다 풀어 놨어 잠깐만 소주하고 맥주하고 그 다음에 다음 엑스랑 다 챙겼다 먹을 거 챙겨온 사람 냉동고에 있어 오늘 밤 정말 즐거울 것 같은데 오늘 고기 파티각이다 이야 그나저나 오늘 정말 재밌겠다 그치? 아 근데 왜 니네랑 왔을까 내가 재미 들을게 없네 왜 임마 고기는 있는데 가스레인지가 없어 아 아 이런 젠쟁알? 아 5분이 있네 5분이 아 근데 왜 내가 니네랑 왔을까 벌써부터 재미없어지네 김양오.. 김양아랑 올걸 까르르르르륵 아 기미야 목소리가 들린다 이외야 자리 지내니? 하늘나라는 편하고 여기서 보고싶다 불만 있냐고 어? 불만 있냐고? 아니 불만 있는게 아닌데 물도 있는데 구릉구릉구릉구릉 여기 물 나온다 여기 물 나온다 물 불은 안나옵니까? 아 네네 아 오늘도 오늘 좀 신나게 돌아보자고 한번 뭐하고 놀까 야 우리 그거 하자 1박 1에서 나온거 눈 가리고 눈 가리고 그거 잡는거 알지? 술래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좀비술래 듣기 야 내가 술래할게 아 맛이 니가 해라 아 눈 가려 알았어 꼼꼼 묶어줄게 볼 수도 있으니까 일로 와봐 어 황왕 눈 찔렀음 눈 핀 processes 눈 핀앤팅 진짜 좀비된것같ählt 보는 것 человек 안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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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우후후후후후후후후esses 기달려 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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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gt 던지지 마라 빨리 잡아 삐이 편집 오케 야 아아 재미있게 놀았다 아 아이오 너무너무 재미있게 놀았다 야아 너무너무 좋아 어어 아 벌써 밤이잖아 우리 너무 신나게 논거 같은걸? 어 너무 재밌게 놀았는걸? 아 이거 잠이 안오는데 이거? 야 우리 진실게임하고 놀까마? 야 모두 앉아봐 어? 아니 앞이 안보여 지금 하하하하 거참 어디지? 여긴가? 아 야야 어 일로와 빨리와 아 빨리 오라고 아니 앞이 안보여 눈이 찔렸다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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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여기 소리 들린다 그래 여깄다 옆에 옆에 앉아 앉아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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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얘네랑 맛이랑 괜히 왔어 재밌어 들을게 없어 아 주이형 괜히 시켰어 아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완이가 좋아하는 앤더게임 아 아니야 오늘 오늘 진실게임을 할까 아니면 더 재밌는 놀이 없을까 아 질리단 말이야 요즘엔 어 툴이 툴이게임도 질리고 흥미롭고 재미있는거 없냐? 아 맞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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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 어디가 어딘진 모르겠지만 앞에 안보여서 여기 주위에 정신병원이 있다고 들었어 어 나아니고래 정신병원 데스 으흠 으흠 그래? 아 거기 유명하다며 근데 거기 귀신 나온다고 귀신? 소문이 그렇긴 한데 쓰읍 모르겠다 있는지 없는지 난 야 귀신 나온데 거기 유명해 인터넷 내가 오늘 여기 올 때 바로 옆에 있잖아 여기 봤단 말이야? 에이 설마 봤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거짓말이겠지 아 진짜로 야 야 야 쪼랐냐? 야 쪼라냐? 야 쪼라 뭘 쪼라 안 쪼랐어 아 쪼버 쪼버 녀석들 쪼버 녀석들 어? 아 또 승구야 불타게 하네 야야야 야야야 응 그럼 저기 가서 먼저 나오는 사람이 어? 뭐 얼마빵할까? 아 뭐 또 그런걸 해요 아 가볼까 한번 일단 일단 쿨 어 아 배우가 없어 가자 가자 저기 나 좀 데려가 줄래? 앞에 안 보이거든 일로와 일로 여기야 여기야 나루토에서 마다란가 눈 떼주는 거 뭐지? 어 윤회안 줄게 윤회 퉁 어허 어 오케이 꿀 가자 가자 오케이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벌써부터 무서운데 야야야야 깜깜해졌네 벌써 어 주르네 야 내가 랜턴 갖고 올게 야 미리 가있어 어어 어 내가 금방 갈게 어 어 바로 뛰어갈게 랜턴 얻어놨더라 내가 나 그냥 가방 챙겨왔는데 냉정 옷을 넣을 수 이유는 없고 어 랜턴을 아 여기 있다 여기다 랜턴을 어 야 모르고 야 모르고 놓고 왔어 야 어 어 겨우기 소리가 나네 촌이라서 아 가야겠다 어 어 아아아아아아~~ 아아 어허 어허 아니 저 뭐지 아이스크림이 차.. 차에 치여 죽었대요 어허 왜 죽었을까요? 그래요! 찾아오세요 어허 рыyo 학생 오오 어어 죽.. 죽었어? 아아아아아 어이 학생 아아 어이 학생 괜찮아? 아 머리야.. 아 어? 어하 어 괜찮아 괜찮아 어 아 괜찮아 괜찮아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 저 먼저 가볼게요 아 머리야 아 머리야 아 아 아 재수도 없을러네 아 괜찮네 이정도면 아 깨원한데 생각보다 아 아 아 으스스한데 이거 어 어 어 멀쩡한데 차이치였는데도 멀쩡하네 그렇게 세게 치긴거 같은데 살짝 비껴나갔나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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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왔네 내가 왔어 야 가자 야 벌써 가게? 야 근데 어 여기 혼 아 같이 다니기 좀 그렇잖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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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다니기 좀 그렇지 뭐 드리냐? 어? 같이 다니면 재미가 없으니까 나눠서 가자 그래 나가 가자 나 이쪽으로 갈게 나 이쪽으로 갈게 나 이쪽으로 갈게 이따 보자 이따 보자 빠빠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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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무서운데 에허 군대도 갔다 왔는데 아 이정도야 뭐 나 그 나 귀신 잡는 상근이었어 어허 이 정도는 안 무섭지 내가 어허 여어허 여어허 어허 우스스해 우스스해 어? 으스르르르 해 어? 이야 꽤나 분위기 있는데 어 문이 열렸잖아 어 계세요? 누구 있나봐 계세요? 계세? 계세요? 계세요? 후! 계세요? 문이 열렸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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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형아 볼거라 아 네 정기세 아까운지 모르고 모른다 뭐 이 집에 누가 사는건가?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 집사여? 2억 5천만 년 전에 주인이 저를 버리고 여행을 가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서 혼자 홀로 외로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봤다는 그 귀신들인가? 좀 멍청해보이는데? 으아악! 귀신은 귀신이구만! 으아악! 목이 돌아가고 있어! 무서운 미연성! 귀신이 귀신이고구만 저희 집에는 아주 수많은 귀신들이 있어요 근데 이 귀신들을 소개해드릴까에요 귀신 소개한다고? 손님이시죠? 저.. 그냥 여기 귀신 나온다고 해서 놀러왔거든요 예예 구경해도 되겠죠? 귀신 아저씨? 알겠어요? 어 몸이 관통하고 있어! 귀신은 귀신이냐고만! 무서운 녀석! 아 너무 하셨어요? 신기해! 귀신이 귀신이... 때려도 맞나? 때려도 맞어! 그러면은... 집을 안내하기 앞서서 혹시 뭐... 똥이 마려... 우시진 않으신가요? 아! 아! 갑자기 급동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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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를 뚫고 나올 것 같아! 아!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아! 지린다! 아! 아!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아! 갑자기 급동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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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오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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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줄게요! 어서 싸고 가요! 아! 푸오오오오오오!!! 으아아!!!! 아! 냄새가 씹! 오지는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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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싸우는! 아! 아! 오! 빠졌어 빠질뻔했네 어 이게 아닌데? 아! 아! 아아아하하하하 잠깐 잠깐! 막혀 막혀! 그만 써 막아버리기 전에 으아아아아아 잠깐만! 그 옛날에 학교계단으로 봤던 빨간유주주과 뭐 파란유주 그 귀신인가? 시끄러워 내 역할 다 해야되니까 아흐핰 야 뭐야 귀신 있어 아래! 롱뼈 빨간 유지줄까 파란 유지줄까 으어éric 으아아아아아악 귀신이야! 으어 병기 귀신이야 어떻게 나와 물들까 분명 내가 파란 유지로 달라고 하면 분명 나를 물에 빠뜨려 죽일 것이고 빨간 유지를 주면 나한테 피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어떡하지 어떤 유지를 몰라야지 내가 살아나는 어.. 뭐는데 그럼 니가 싼 똥으로 똥칠 시킬거야 아 이런 젠쟁을 너땜에 변기가 막혔어 어떻게 하면 좋지 나 분명 죽고 갈거야 이런 젠쟁을 좋은 방법을 떠올려 좋은 방법을 이렇게 올라와 저 비대 주세요 비대로 어? 청결하게 해야지 비대? 비대? 어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침 좀 모으고 룰루로 가버렸 잠깐만 침 좀 탈수 증세 오는데? 잠깐만 아 됐어 더 이상 침 없어 침 없다고 아 역시 룰루야 완벽해 아 시원하네요 볼일은 마저보셨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기분 좋으셨다니 다행이에요 평생 살고 싶다 놀러오기 잘했다 아주 즐겁죠 이 안에는 아주 더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아저씨 몇 살이세요? 저 나이가 올해로 2억 살이에요 웃기시라 왕년에 공연하고 쌈질도 좀 했어요 아 저 뭐야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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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말로만 듣던 강씨야 나한테 와서 불면 날 목줄라 죽일 것이야 정말 무서운 녀석이야 으으아악 으악 으악 꿀 깟다 inquis지마 오줌마리 해누까 야 kelt universities 멀리 못 꺼해 아 힘들어 이제 안쓰렸기까지 야야야야야 니 땀 많이 난다 빨간 유지로 할래 파란 유지로 할래 하하하하하하 파란 유지? 알았어 알았어 어 닦아주.. 닦아주는데? 몰래줘 아 강사 아저씨 많이 힘드시죠? 근데 이 사람은 이 귀신 왜 뛰어다니는 거죠? 기분이 좋은가 봐 우리 살길이야 귀신이 이렇게 귀여운거였나? 아저씨 다른 귀신 보여주면 안돼요? 재미없어요 조금만 더 보고 깡총깡총 돌을 던지자 빨리 날자 으으으으으으으 귀엽네 아 저래서건 어려서 그래요? 눈치가 없어요? 자 다음 귀신은 그림이 움직이고 있어. 무서워 무서운 녀석! 그림이 움직이고 있어 야 거기 불 안 꺼? 의원님ILO LED판 이었어 Ref οι기ğ 퐁신기가 진짜! 본격적으로 뛰어 오기 시작했어! 가 엉... 이거 진행해도 될까요? 그냥 볼거 없는거 같은데 저 근데 가봐도 될까요? 안 돼 진짜 별거 없네 아주 무서운놈 이한 묘리 거든 뭐라고요 무서운놈? 그래서 그건 아주 무시무시한 녀석이지 어? 얼굴이 예뻐서 남자들의 정력과 간을 뺏어먹는다는 아주 악독한 녀석이야 무서운 녀석! 꼬리가 아홉 개면 꼬리로 목을 졸라서 간을 빼먹는다는 얘기도 있다 꼬리가 아홉 개? 그렇다면 말로만 듣던 구미호? 오오오 구미호 너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꼭 내 뒤의 도끼 구미야 그녀들 보면 내 간을 빼먹고 구미야 나를 죽일거야 저기있고 구미야 무덤이야 조심해 생각보다 귀가 작은데 어 구미야 구미야 나를 죽일거야구 구미야 나를 홀린뒤 이쁜 이 미모로 날 홀린뒤 내 간을 빼먹고 큰일났어 난 오늘 제산날이야 저 빨간 눈을 봐 어머나 귀여운 아기구나 웃지마 웃지마 이씨 웃지마 나도 하기 싫으니까 저건 구미야 나 보면 간을 느끼여 처참하게 죽고 말거야 저거 무서운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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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욕하고 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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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해 빨리해 죽어야지 죽어야지 어떻게 죽어 아리 죽는 소리 몰라 임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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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저 불엿이 같은 개야지 내 간을 한번 빼먹으려고 날 유혹하고 있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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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려고 액자에서 나왔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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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 정신병원의 끝이 에요 에? 에? 집으로 돌아가세요 하하 하하 당신은 근데 귀신 아니죠? 귀여워 귀신이에요 개견맨들이죠 에? 소커스턴이죠 소커스턴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귀신 있는거 맞나? 어 약간 무섭긴 한데 야야야야 나 조단 뽑았다 이게 뭔 귀신이야 아 조단은 악계신 해야지 아 너 지금 흑인 핏이야 아 이게 뭔 귀신 집이야 귀신 집이야 이게 뭔 조단은 절대 아 귀신은 맞는거같은데 뭐야 이거 이 사람들 뭐 이런 애들이 다 있어 구미가 당기네요 망설이지 말아요 어이 귀신아씨들 즐거웠구요 다음에 봐요 나중에 또 놀러올께요 다시 했어요 야 멀리는 배웅못해 돌던떠러워지거든 아 근데 여기서 못나오세요? 여러분들은? 못나오나보네 갈께요 안녕히 계세요 어 불 켜줍니다 마지막에 빠이빠이 안녕 뭐하는 곳이야 우와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이상한애를봤네 아 어허 이거 또 보인거야 이거 파두 ุ아 뭔 뭔 별고가 called zing 나 진짜 웃긴 아저씨 봤어 막 뭐 별것도 없구나 그냥 아 니들 봤냐? 니들 별거 없는거 봤네 왜 온거지 우리? 그냥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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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자 아이 저 아저씨 뭐하는 아저씨? 개그맨들도 아니고 거청 거청 아휴 야 펜션 가면 뭐 있냐? 아 모르겠다 우리 가서 또 먹자 나 고기 먹고싶어 고기 많더만 냉장고 해 하하하 아 왜 모르네 소주랑 고기랑 딱 나 펜션 가서 뭐 먹지? 그만 먹었죠 뭐 아 펜션 맛있어 먹어야지 야 기완아 야 기완아 일어나 어떻게 된거야 난 죽었었던거야 누구야? 으어어어 야 일어나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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